아 난리 났네 미친 기레기들 이건 시작이에요 더 심한 말들이 진짜가 되고 범인으로 낙인 지킬 거예요 오수재 변호사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없어졌구나 네 TK 로컴은 이 사건과 어떤 관련도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교수님이 무자나진 거 찾아야 돼요 아 이 새끼들아 뭐가 이렇게 좋습니다야 아니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거잖아 이거 진짜 할 수도 있어 그런 말 할 사람 아니야 인마 아마 구치조 안에서도 여러 수를 내다보고 있을 겁니다 홍석파를 움직여 나를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 피해자가 나라면 어떨 것 같아요? 구속시킵니다